6월 5일 월요일 당신을 만난 건 행운입니다. 플루 메리야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가복음 19장 5에서 6절 9절 열대꽃 플루 메리야, 러브 하와이는 꽃도 화려하고 예쁘지만 꽃잎이 땅에 떨어져도 향기가 너무 좋아 샤넬의 향수 원료로 쓰인다는군요. 꽃말은 당신을 만난 건 행운입니다. 라네요. 옛날 여리고라는 동네에 사케오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세금 거두는 일을 하여 큰 부자였지만 욕심많은 그를 사람들은 미워했어요. 그래서 사케오는 늘 외롭고 슬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사케오 아저씨는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 말을 듣자 사케오 아저씨는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욕심부리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케오에게 최고의 행운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재림신앙 이음 완도세안의 교회 강의현 대구국제교회 김주원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재림신앙 이음 재림신앙 이음